또 도망쳐요? 도망가야지.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그 현우라는 애 왜 죽은 거냐고. 왜 이래가 죽은 거야? 끝! 볼게요. 너무 좋죠? 겨울의 양식. 아까 어디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엄청 밑으로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만 가세요? 컷이 날 때까지 한 번 가는 거죠. 큽이 날 있어! 준비! 우측아! 우측아! 왜 그러는데요? 도라! 저는 신나게 악기를 촬영하고 있고요. 날이 많이 추워가지고 걱정이 큽니다. 이제 겨울 초입이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디, 단디, 단디 입고 열심히 달려봐야겠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강릉님, 촬영감독님,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팀들 믿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 쭉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가고 안녕.